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관한 소송에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인 원고가 패소할 경우 피고 측이 변호사 비용과 같은 소송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정당한 공익소송마저도 포기토록 하고 결국은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위축시킨다는 점입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차별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의 경우 소송의 공익성 등을 고려해 소송 비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 개정 법률안이 공익소송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기본 권리를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해당 사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촉발하는 순기능이 있음을 함께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영하의 날씨가 지속되고 절기상 동지를 앞둔 가운데 낮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있죠. 더욱이 코로나 이후 실내체육시설 운영이 중단되거나 운영 규모가 축소되고 이에 반해 비대면 운동 콘텐츠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비대면 콘텐츠는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시각정보 습득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이 음성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도 요가 동작을 따라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영상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영상에서는 명상과 몸풀기, 플랭크, 런지, 다운독 등 총 10편의 요가 동작을 접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웰페어 뉴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주에도 여행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기아초록여행에서 내년에도 여행비용을 부분 지원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금번 기아초록여행은 오는 12월 20일까지 초록여행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여행과 미션여행으로 구분해 지원이 됩니다. 두 여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고 발표는 오는 12월 23일 초록여행 누리집과 개별 연락을 통해 진행됩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